질의 응답 시간이네요 뭔가 떨리는데 정신 나갔습니까? 자 나 진짜 상대방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편안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나한테 질척이들은 너무너무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저예요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다가 윤혜진이한테 궁금하실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다 알아가지고 질문을 받았는데 어떡할 거야 50몇 퀴즈가 나왔어 그래서 제가 읽기는 다 이건데요 여러분 보니까 질문이 되게 반복되는 질문도 많고 언니에 대한 바램 이런 건 다 뺐어요 Q&A니까 질문과 다그란 얘기죠 궁금한 거 물어보신 거 그 순으로 제가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시간이네요 뭔가 떨리는데 밀라와 마일로 언니가 스스로에게 힘을 줄 때 말해주는 가장 사랑하는 한 줄은 무엇인가요? 잘하고 있어 요 몇 년 동안은 가장 저에게 힘이 됐던 한마디 같아요 나 너 잘하고 있어 누가 이렇게 하니 너 진짜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나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게 답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나도 내가 잘해 나가고 있는 건지는 사실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살려고 하는데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혜진아 너 진짜 잘하고 있다 이 말을 해줬을 때 어? 갑자기 울컥이 왜 그래? 첫 질문부터 이렇게 할까? 갑자기 혜진아 잘하고 있어? 그 말이 별게 아닌데 확신 받는 느낌? 그래서 저 가끔 저한테 얘기해요 진짜 잘하고 있다고 김현진님 언니는 우울하거나 기분이 다운됐을 때 어떻게 푸시나요? 언니만의 방법이나 힐링 포인트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우울하거나 기분이 다운됐을 땐 한없이 우울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운돼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즐겨요 우울하다고 해서 그걸 피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그때 그 감정이 나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할 때는 그냥 그 기분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울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냥 다시 저 스스로한테 그냥 정말 계속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냥 한 번 정신이 이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평소 일일 일식으로 관리하신다 들었는데 시간대 상관없이 그냥 드시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메뉴 양껏 드시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한결같이 몸매 유지하시는 방법도 궁금해요 제가 라이브 실방 때도 많이 말씀드렸고 했던 건데 일일 일식을 그냥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발레단에 다닐 때부터 습관이 된 거예요 되게 오래전 한 20년 습관이 된 건데 발레를 하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밥 먹고 뛰면 배 아프시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저는 속이 부대껴 가지고 그냥 열량 높은 분것질 아니면 과일 같은 걸 먹고 연습이 다 끝난 후에 한 끼를 되게 막 푸짐하게 먹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끼를 먹는데 먹고 싶은 거를 다 먹어요 한 끼 그리고 분것질도 해요 중간중간 그리고 한결같이 몸매 유지하는 건 저는 운동을 계속 해요 운동을 하고 발레바 있죠 바는 정말 거의 매일 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Q. 고양이는 야호님? 고양이는 야호님 발레리나 윤혜진이 다시 무대에 서는 걸 너무나 보고 싶어요 아직 은퇴도 하지 않았다고 하자고 혹은 복귀를 계획하고 계신지 혹은 복귀에 대한 혜진님이 현실적인 생각은 없나요? 맞아요 저는 은퇴 무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은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결별 고별무대 고별모나코 발레... 결별문대 모나코에 가기 전에 그 고별무대를 국립발레단에서 했었고 제가 은퇴 무대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은퇴 무대를 해버리면 그냥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제는 무대에서는 희망, 꿈도 희망도 없어지는 거잖아 근데 지금도 복귀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무대에 어쩌면 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를 사실 내가 얼마 전에 느꼈어요 항상 제가 언제 무대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무용수의 몸으로 살고 싶고 무용수의 몸을 유지하면서 어디 가서 내가 떳떳하게 나는 발레리나야 라고 해도 그냥 딱 봤을 때 정말 발레리나의 비주얼을 그렇게 떳떳하게 하고 싶어서 관리는 하는데 얼마 전에 사실 되게 큰 공연에 제이가 왔었어요 몇 번 그래가지고 마음은 너무 오케인 거야 너무 가고 싶고 그리고 해방타운 이후로 제 발레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들 보고 싶어 해 주셔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는 거 근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10살이면 지효님과 다 컸다고들 하시는데 학교도 이제 가야 되고 근데 그거를 혼자 할 순 없어요 아직은 다 모든 걸 제가 아무래도 오랜만에 다시 무대로 복귀를 한다고 했을 때는 문혜진이가 이거 있어가지고 대충 하고 싶지는 않아요 또 제 전공에 있어서는 잘하고 싶은 욕심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 할 거면 그리고 할 거면 정말 춤을 춰야 된다 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그게 엄두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완전 무대에서 큰 공연을 할지 아니면 우리 유튜브가 있으니까 영상매트가 오히려 좀 더 접근성이 쉽지 않을까 저의 춤을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보고 싶어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멈추지 않고 집에서 춤을 추고 있고요 1kg만 쪄도 자기가 되게 뭔가 거북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만 정신 나갔습니까? 자 나 진짜 아저씨! 아 어떻게 이거 카메라를 들고 잡니까? 지금 앞에서 내가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나 진짜 못 해먹겠네 이거 지금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앞에서 카메라를... 여러분 말이 되니까 이게? 아 뭘 생각을 읽었고 읽고 꿈뻑을 하던데 아 불편하게 서서해 앉아있지 마 아니 어디서 편하게 누울 때를 잤더라고 아 오이없네 사람이 그래도 얘기를 하면 누운 거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고 있으면 내가 이게 할 맛이 납니다 나 진짜 오이... 별일을 다 보네요 이제 한 3년 차 되니까 이제 자네 카메라 들고 자 아 제주다 제주야 제주입니다 이야 너무하네요 이거는 뭐 질문은 아닌데 읽을게요 김선희 님 질척이들에게는 힐링이 되는 언니 너무 좋아요 어쩜 글이 봐도 봐도 너무 좋은지 매력이 정말 어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지만 일이 가식 없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읽었습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언니가 너무 웃겨 언니의 유머와 센스들은 따로 공부하고 연구와 연습을 거듭하는 건가요? 어디서 그런 제주들이 나온지 정말 궁금해요 사과 난 겁니다 이거 배운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서 어떻게 가르칠 거야 여기서 이때 바로 이멘트를 날려납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 그냥 가끔 웃기는 말들을 하는 것뿐인데 저는 언변에 막 뛰어난 건 아닌 것 같아서 유머와 센스는 그거는 그냥 그때그때 순발력이지 않을까? 뭐 아무나 하나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건 타고난 성격인가요? 혜진 씨 말투 모든 게 성격 다 부럽네요 상대방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편안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윤 님이 아기 시절 지훈이가 제일로 그리울 때가 언제인가요? 옛날 사진 볼 때 저는 근데 사실 지훈이가 그렇게 오빠가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애기 같거든요 저는? 10살이지만 저한테는 아직도 그냥 되게 많이 애기 같은데 문득 보다 보면 얘가 정말 큰 거예요 옛날 사진 그리고 말 약간 못해 가지고 막 떠듬고 막 세네 살 때 막 이럴 때 되게 그리울 때가 있죠 언니가 지나보니 20대에 꼭 해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 뭐 나이대 별로 뭐 30대에 저희 이제 내일 모래 40이에요 30대에 꼭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20대에 이렇게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나이대별로 뭔가를 정해놓고 20대 땐 이걸 해야 돼 이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냥 체력이 좋으니까 20대는 지금 시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여행을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20대 때 여러 가지 경험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부딪히고 일단 밖으로 나가서 무조건 돌아다녀라 경험을 많이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언니는 성격 완전 좋아서 인기도 많은 것 같은데 대인관계에 대한 철칙인 거지? 두루두루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생각이죠 저는 두루두루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인생은 독보도 아니다 주의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그냥 되게 잘해줘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랑 뭐가 안 맞아서 또는 상대로 인해 내가 상처를 받았거나 저는 그냥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가족 이외에 뭔가 스트레스 받는 관계가 있으면 저는 그냥 손절 안 봐요 너무 가족 챙기기 힘들거든요 내 자신과 가족이 챙긴 것 같아요 뭐 좌우명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는 좌우명은 크게 없어요 그냥 난 그 말이 좋던데 그냥 음 마이웨이 있잖아 그냥 저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라 남의 눈치를 보지 말아라 지훈이 야능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뭐네요 아이가 맑고 사랑스러워요 소진, 김, 양, 양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단 하나였어요 에이 바른 아이가 내기 인성이 밝은 아이 딱 그거였거든요 정말 따로 공부를 시키는 것도 없었고 아이에게 뭔가 그런 쪽으로 스트레스를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인성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살면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키운 게 아니라 그냥 지훈이 원래 또 타고난 성격인 것 같기는 한데 다행히 지훈이가 밝고 애는 아직 착해요 좀 엉뚱하긴 한데 꿈이 뭔지 궁금해요 이것도 말했어 지훈이 옆에서 오랫동안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게 제 꿈이 됐어요 그게 그냥 제 꿈이에요 제일 진짜 그거는 지훈이가 진짜 지릴 때까지 옆에 엄마로서에 있어주는 게 그게 가장 제일 꿈인 것 같아요 해방타운의 모습도 전효진 님이 너무 그리워요 22년 방송 계획 이것도 엄청 많이 물어보셨어요 해방타운 하고 난 후에 너무 감사해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섭외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그러는데 저도 막 다 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방타운처럼 뭔가 제가 잘 할 수 있고 저한테 맞는 저를 찾아주신다면 그럴 때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확실히 정해지면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학창시절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무용만 하셔서 일탈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일탈하는 추억의 시간 콘텐츠도 해보셨으면 해요 학창시절을 제일 해보고 싶던 거 저는 딱 해보고 싶던 건 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일탈? 저는 했죠 다 했습니다 저는 막 그렇게 되게 막 학구파 모범생처럼 물론 너무 열심히 한 건 맞아요 학창시절 발레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다른 쪽으로도 다 보긴 했어요 살짝씩 발 담그는 스타일이지 클럽도 가봤고 나이트도 가보고 그게 일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막 그냥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무작정 여행도 떠나보고 그냥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너무 막 발레집 발레집 하다가 주말에는 약간 클럽 가고 다 했었어요 나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 할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내가 해보지 못한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을 구경하는 게 전 너무 재밌었거든요 대신 되게 그 선은 확실히 지키돼 놀 건 또 놀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되게 내가 가정에 충실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아... 싶은 생각도 사실 있어요 이태미님 애칭이 아씨드래서 언제부턴가 질척이로 바뀌었는데 제가 중간 영상을 못 봤는지 왜 바뀐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바뀐 게 아니라 제가 실시간 방송을 저장을 안 하고 실방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갈게 이러면서 끈다 하라고 안 끄고 또 한 시간 또 하고 너무 엄청 질척거리는데 그대들 만만치 않게 질척거려 안 가 그래갖고 서로 너무 질척거린다 그래서 우리 질척이 너무 귀엽다 그래서 질척이로 하자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아씨님도 전 처음 애칭이어서 되게 좋거든요 언니 원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전 남친들은 엄베 언니가 상반된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빛은? 완전 상반된... 완전 상반되지 완전 상반되지 이상형이랑 결혼을 하는 거 같지는 않아요 이상형은 그냥 이상형 아니야? 오빠는 어때? 내가 이상형이 아니었어? 모르는 거야? 이상형은 없었어 장난해? 말 좀 빨리 해 설명해 저기 잘 맞고 그러면 그냥 여기 이상형은 없었어 진짜 장난소리 하고 앉아있네 손 이쁜 여자 손이랑 발목 뭐 이런 거 아니야? 오빠? 어? 여기 방한 거 아니야 나도 근데 손은 예뻐야 돼 오빠 손이 예쁘거든요 손은 이상형에 가까운데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만났던 사람들이 다 비슷한 스타일은 아니야 다 다르네 생각해보니 해방타운에서 지원이 멀리 있는 학교 다니던데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경기도에 살고 있고요 서울에 학교를 못 다녀요 근데 서울에서 유일하게 사립초가 있는데 거기는 경기도민도 추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아는 언니가 그 학교 너무 괜찮으니까 자기 아들이 둘 다 어떻게 다녔는데 우리는 지금 이민을 왔고 너 꼭 한번 추첨해봐라 혜진아 너 어차피 떨어져 그건 될 수가 없거든 일단 가봐 그래 갖고 간 거예요 갔는데 엄지윤이 참 운이 좋은 애 같은 게 말도 안 되게 정말 그 앞에 어떤 어머니께서 지윤이 번호를 딱 부른 거예요 153 그랬던 거예요 됐는데 어떡해 사립초가 좋은 학교인데 이걸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일단 다녀보자 이랬는데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사실 학교에 몇 번 못 갔어요 1년간 다 지윤이가 만약 힘들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된다는 생각이 없거든 저희도 사실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지윤이가 다음 학교가 너무 좋으니까 애가 좋다니까 학교를 못 다니게 할 수 없잖아 애가 좋다는데 어떡해 그래갖고 다니고 있어요 힘들 때 옆에 있으면 하는 사람? 가족과 질척이들 여러분들 힘들 때 옆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저런 얘기 다 하고 하는데 이건 진짜야 나한테 질척이들은 너무너무 큰 힘이 돼요 이게 랜선으로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하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진짜 너무 느꼈어요 너무 고맙고 그런 게 나 너무 좋아요 남편이랑 싸우면 누가 먼저 사과하는 편인가요? 잘못한 사람 잘못한 사람이 상관합니다 그거 맨날 하는데 그거 맨날 잘못하잖아 정확하죠? 재테크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거 1도 몰라요 진짜 큰일 났다 우린 그런 거 진짜 몰라 재테크 재산이 있어야 하는 거지 재테크는 재테크의 재산이 없어요 유튜브 시작하신 거 후회한 적 있나요? 없어요 전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것도 제가 원해서 제가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 후회한 적 없어요 진짜 너무 좋고 영상을 많이 못 찍는 게 제가 그게 좀 죄송할 뿐이지 저는 유튜브 한 거 너무 좋아요 마시티비 영상 중 제일 좋아하는 영상은? 마시티비인데 다 좋지 어떻게 하나만 꼽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말도 안 되게 진짜 나 첫 영상 요즘을 가끔 보는데 처음에 진짜 말도 안 되게 했던 그 막 자막 내가 달고 그런 것도 되게 소중한 것 같고 말투도 진짜 이러던데 막 안녕하세요 윤혜진 야 가식 가식 야 보통 아니던데 이쁜 척이 이쁜 척이 아주 그냥 얌전한 척 마시티비의 윤혜진입니다 그리고 뭐 저예요 이런 것도 없어 저예요도 우리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잖아요 너무 너무 못 봐주겠는 거야 여행 브이로그들이 되게 좀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추억도 되고 지훈이 어렸을 때 모습을 나 너무 좋더라고 유튜브 작년이나 또 잔다 또 잔다 또 자! 나 진짜 미쳤냐고! Q&A 이렇게 재미없어요 여러분? 떠올린 거야 뭐 또 뭘 떠올리냐고 이러고 자 나 진짜 어이가 Q&A 영상 그래서 이렇게 Q&A 영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말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 오빠 약간 머신바를 해줬어야 되는데 자냐? 아니요 자라나 자꾸 꾸뻑거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 Q&A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감독님이 두 번인가 세 번 졸았거든요 이거 찍으면서 나 이렇게 재미없을 거여서 나 너무 걱정되네 진짜 너무 재미가 없었나? 나 큰일 우리 질척이 자면 어떡해 여러분 틀어놓고 주무세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 질문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는 못 했는데 혹시 이렇게 못 읽은 아니면 편집이 됐던가 하시는 분들은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럼 저희만 돌아갈게요 안녕 Q&A 영상 Q&A 영상 Q&A 영상 Q&A 영상 Q&A 영상 집에서 코카인 댄스 맞춘대 코카인 댄스도 추면서 요즘 유행하는 건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힙한 저긴데요 Q&A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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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